라디오 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28일 CNN에 출연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고문인 스콧 애틀러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통령과 잘못된 정보를 공유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 또는 사실상 부정확한 것들을 대통령이 이따금 듣고 있어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염과 감염을 막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이를 강하게 시사한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NBC 방송도 이날 레드필드 국장이 최근 비행기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말했고 이를 엿들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애틀러스 고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신경방사선학과 교수인 애틀러스 박사는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폭스뉴스의 해설자로 고정출연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견해를 피력해왔습니다. 애틀러스 박사는 마스크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며 대응법으로 집단 면역 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에 합류했습니다. 응급의료이사인 리에나 오엔 박사는 감염자 수만 증가하는 게 아니다. 양성 판정 비율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양성 판정 비율이 10%가 넘는 주가 12곳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